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한 일명 이팀장이 있는데요. 이팀장,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도주했다가 검거가 됐습니다. 2시간의 도주국, 저는 어제 이 속보를 보고 이게 정말 맞느냐, 이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팀장, 잡혀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. 수사 도중에 쉬는 시간이었나 봅니다. 수사관한테 담배 피우고 싶다,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야외에서 수갑도 차지 않은 채 흡연을 했는데 그 순간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도주했고 도주한 뒤에 약 2시간 만에 인근 교회 건물 옷장에서 검거가 된 겁니다. 이런 거는 영화로도 안 쓰죠, 이런 내용은요. 그렇죠?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. 경찰이 앞에서 저는 이 상황을 지금 믿기지가 않은데 어떻게 도주한 건지 당시 상황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를 해봤습니다. 그 이야기 보면서 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저기 멀리서 뛰어오는 흰색 위에 티셔츠를 입고 뛰어오는데 어제 오후입니다. 경찰청사를 벗어나서 골목길 사이를 전력질주하는 저 인물이 바로 이 팀장이고 뒤에 노란색은요. 경찰들입니다. 황급히 쫓아가죠. 이 팀장은 경찰을 따돌린 뒤에 유유히 걸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.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고 CCTV를 분석한 끝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근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이 팀장을 발견했습니다. 구속된 피의자가 백주대낮에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서에서 도망쳤다니 이건 뭐 황당하다는 말도 안 나온 정도인데 김형주 의원님. 아니 피의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건 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청사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데도 키높이 정도 담장 위에 철조망도 없이 만들었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고. 또 하나는 담배 피울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너무 편하게 수갑까지 풀어주니까 실제로 보면 담배 수갑 표도 담배 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뭐 인건도 소중하니까 필 수 있지만 그러면 수갑을 풀었을 때는 동태라도 좀 잘 파악해서 도망갈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느슨한 틈을 타서 저렇게 도망갔으면.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찰이 너무 유능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. 너무 유능해서요? 옷장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 발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도망갈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어쨌든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사가 저렇게 보완이 허술하면 되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좀 꺼진 물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조금 경찰청 주변을 미화도 좋습니다마는 저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좀 다시 한번 보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서울경찰청의 보완이 정말 허술하지 않았나. 성인 남성 키 높이 한 180cm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담벼락에 철조망도 없었고 마음만 먹으면 시민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랬답니다. 저 정도면 저도 뭐 힘만 쓰면 넘을 것 같은데요.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일성 경찰에서 저도 경찰 출입해봤지만 이런 얘기 합니다. 피해자들이랑 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더 수사가 잘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편의를 봐주셔야 이게 뭐 수사합니까? 이건 뭡니까? 당시 목격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심지어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. 탈주 후에 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이 수사팀이요.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. 늑장 보고를 한 겁니다. 무려 도주 1시간이 지나서야 서울청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. 그때서야 저희가 아마 속보로 이 내용을 접했겠죠. 사건 발생. 그러니까 이 경복궁 스프레이 지시 혐의로 지시해서 이 경복궁 스프레이가 경복궁이 스프레이로 훼손된 이후 5달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검거해서 구속을 했는데 박수현 장사님. 이 허술함에 구속 사흘 만에 다시 놓칠 뻔한 거예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경복궁 담벼락에 그렇게 처참하게 낙서가 된 것은 국민들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.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라고 할 수 있죠. 피의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기법이나 인권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. 그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 중요한 피의자를 다룸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큰 허술함이 있었다라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. 지금 일선 경찰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. TV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 범인 하나를 잡기 위해서 무려 한 1만 명의 용의자들을 이렇게 막 힘들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, 이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수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고생하시는 경찰, 일선 경찰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충격을 받으신 국민들에게 두 번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경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고 더구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늑장 대응을 해가지고 2시간 후에 검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. 이것이 더 큰 문제죠. 그래서 좀 더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군내의 사망사고도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좀 어딘가 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이런 어떤 룰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좀 다시 한 번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저도 경찰 친한 분들 많습니다. 취재하면서 많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